한진리 도맥의 역사 17, 청부 도맥 7, 힌두교 힌두교는 인도의 다수 종교 및 민족 종교로서 인도의 종교라는 넓은 의미가 있으나, 좁은 의미로는 서기 전 2000년경에 배다경을 중심으로 시작된 소위 인도아리안족의 다신교인 브라만교의 후신으로서 서기 전 800년경에 새 경전인 우파니샤들을 추가하고, 서기 전 250년경에 구원의 방법과 계율 및 계급 준수를 강조한 만우법전을 추가하는 등으로 새로운 형태의 종교로 변모된 종교이다. 이러한 힌두교의 극도의 배다경 숭배, 새습적 계급의 배타성, 지나친 곡물 우파니샤드의 이론론 등에 반대하는 개혁적 차원에서 서기 전 589년경에 석가모니에 의하여 불교가 창설되었고, 서기 전 557년에는 자인야교가 창설되기도 하였다. 힌두교의 경전과 문헌 등으로는 배다 우파니샤드, 브라마나 수트라, 마하바라타 라마야나, 푸라나 탄트라, 아가마 상이타 등이 있다. 브라만교와 힌두교의 차이를 말한다면, 브라만교는 배다경을 교리의 중심으로 하고, 힌두교는 푸라나를 교리의 중심으로 한다고 할 수 있다. 힌두교의 기본 교리는 우주법칙과 인간의 윤회를 근간으로 하는데, 이러한 기본 개념들은 이후 불교, 자인화교, 시크교 등에도 수용되었다. 힌두교에서 우주는 생성, 발전, 소멸을 반복하며 브라우마신이 우주를 생성하고, 비슈누신이 우주를 유지 및 발전시키면 시바신이 우주를 소멸시킨다고 한다. 이렇게 낡은 우주가 가고, 새로운 우주가 만들어지는 것이다. 베다시대의 브라만교에서는 아그니, 인드라, 소마, 미트라, 바루나 등의 신이 중요하였으나, 브라나시대의 힌두교에서는 브라우마, 비슈누신이 3대 주신으로 등장한 것이 된다. 힌두교의 핵심 교리는 윤회이다. 윤회는 돌아간다는 뜻으로 수레바퀴로 상징되며, 수레바퀴가 한 바퀴 돌아 제자리로 돌아가듯이, 인간도 이번 생애에서 다음 생애로 돌아간다는 것이다. 즉, 윤회의 과정에서 카르마 싸운 업으로 인하여 다음 생애가 결정되는데, 다르마법에 따라 살면 다음 생애에는 보다 고귀한 존재로 태어나고, 법에 어긋나게 살면 고귀한 존재라도 다음 생애에는 비천한 존재로 태어나게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윤회 사상은 한국의 정통 종교와 맥이 닿아 있는데, 3.1 신고 진리온에서 지감, 조식, 금촉의 산법 수행을 하지 아니하는 중생은 생장소벽몰이라는 다섯 가지 괴로움호구에 떨어진다는 것과 대동소의한 것이다. 또한 참전 개경에는 화복보응의 가르침이 있어 힌두교의 업보에 대한 내용을 이미 담고 있는 것이 된다. 힌두교에서 브라흐만은 우주의 진리 우주 자체를 가리키는데, 최상의 목표는 참된 나인 아트만이 우주 진리인 브라흐만과 하나로 합의라는 것이다. 브라흐만 계층은 곧 스스로 브라흐만을 구하는 것이 자신들의 업이라고 생각한 것이 된다. 브라흐만에 대한 사상은 한국의 정통 종교의 삼신일체 즉 일신과 일맥상통하고 있다. 힌두교에서 참된 나를 뜻하는 아트만은 숨쉬는 생명의 본질을 가리키는데, 끊임없이 윤회하는 살 속에서의 지금의 나는 참된 나가 아닌 것이 된다. 참된 나는 윤회 속에서도 계속하여 존재하고 없어지지도 않고 변하지도 아니하는 것이다. 이러한 사상은 사람과 만물이 하늘로부터 참목숨을 부여받는다고 하는 한국의 정통 종교와 맥이 닿아 있다. 힌두교에서 우주에 존재하는 영원한 법칙을 다르마법이라고 하며 모든 생명이 마땅히 따라야 할 본질이기도 한데, 사제 계급인 브라마는 지혜, 왕족과 귀족 계급인 크샤트리아는 용맹, 일반 평민 계급인 바이샤는 금면을 본질로 한다. 다만 소위 카스트라는 신분의 배타적 계급으로 나누고 있는 것이 특징이기도 하며, 기본적 평등 사상이 상식으로 돼 있는 현대적 개념으로는 납득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힌두교에서 최상의 목적이자 목표는 참된 나아트만와 우주진리인 브라우만이 합의되는 것이며, 이러한 깨달음을 얻는 것이다. 이러한 힌두교의 교리로 인하여 현세의 부기를 전생에 대한 보상으로 생각하고, 현세의 고난을 내세에서 보상받기 위한 기회로 여기게도 되는데, 이에 기복신앙적인 행위를 하고, 명상이나 요가 또는 고행을 하는 신비주의적인 성격을 동시에 지니게 되는 것이다. 참고로 불교의 기본 교리는 나영혼, 아트만을 부정하는 무화, 안아트만, 재행무상, 탐진치, 명상, 명색, 나영혼, 아트만을 전제로 하는 오온, 자아와 행위카르마, 연기, 공, 유식, 이타심 등이라 할 수 있다. 불교는 석가모니에 의하여 브라만교, 힌두교의 계급 타파를 염두에 두고, 모든 만물은 평등하다는 사상으로 발생한 종교이기도 하다. 석가모니 자체가 왕족계급으로 태어났으나, 사제급인 브라만과는 차별되는 현실에서 누구나 수행으로 깨달음을 얻으면 브라만이 될 수 있다는 사상이 밑바탕에 깔려있는 것이 된다. 그래서 석가모니는 당시의 종교적 상황에서는 종교혁명가라고도 할 수 있는 것이다. 여기서 힌두교 이전의 브라만교 때에는 불교가 영향을 받았다가 불교가 번성하고 나서는 힌두교의 영향을 미친 것이 된다. 그 이상으로 힌두교의 역사와 기본 교리를 간략히 살펴보았는데, 단적으로 힌두교는 브라만교의 기본 맥을 잇고 있으며, 브라만교의 교리는 물론 한국 정통 종교의 교리나 철학이나 사상과 일맥상통하고 있으므로, 브라만교와 힌두교는 한국 정통 종교에서 파생된 종교라 하여도 하등 무리가 없다고 생각된다. 다만 소위 카스트라는 배타적 신분계급 제도는 당군조선 초기부터 있었던 신왕종전의 성스런 역할, 기능, 제도가 흉노의 4계급 제도와 신라의 골품제 등과 같이 지배층이 피지배층을 지배하기 위하여 합리성을 부여한 구속적 방편으로 변이, 와전된 것으로 파악된다. 결론적으로 지구상의 모든 과학, 철학, 종교, 도덕, 윤리, 정치 등 문화는 서기 전 7만 378년부터 원래 하나로서 옛 한국에 존재하였던 종합적 차원의 문화에서 연유하는 것이라 할 것이며, 특히 수행법 및 정신문명에서 세계 모든 종교가 파생되고 교리가 연역되어 나온 것이라고 할 수 있다는 사실에서 힌두교도 여기에서 예외일 수는 없는 것으로 된다. 끝까지 시청하여 주셔서 영광입니다. 홍익인간 천부세상 억만세